사과냐 망고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럴 때 이거나 먹어 애플망고 애플망고?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? 이 애플망고는 망고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그런 풍종이 바로 애플망고입니다 열대과일의 여왕 맛, 향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의 상큼함과 망고의 달달함을 한꺼번에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야 망고가 애플망고 비싸요 근데 맛있죠? 이거 제가 한번 먼저 맛을 좀 보겠습니다 와 이거 아직 보이세요? 와 진짜 와 이렇게 드시는 게 제 맛이거든요 안쪽에 진짜 너무 상큼하고 너무 달달하고 이거는 안쪽에 뭔가 이 열대의 느낌이 느껴지면서 사과의 상큼함이 느껴지면서 이거는 드셔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까워 다 먹어야지 과즙이 너무 풍부해서 진짜 맛있고요 달달해서 맛있고요 이 당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맛 꼭 한번 애플망고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